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2월 18일 주일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이 놀라운 선물 성경을 공부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같은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통독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이루셨는지를 배우고 익힘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동역자의 길을 소망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 이유는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서 협력을 키워가라는 거죠. 관계를 부덕불 20살 넘으면 사회에 나와서 누구와 뭐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이 사회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인문사회자연과학으로 좀 나누어서 쉽게 공부해놓지 않으면 20살 넘어서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서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협력이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멋지게 증진시켜가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삶을 꿈꾸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죠. 뜻이라고 또 우리가 표현하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하신 민숙이 1장에서 14장까지 7일 분량의 이야기를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1일부터 7일까지의 이야기는 민숙이 전체에서 보면 두 번에 걸쳐 숫자를 세는데 첫 번째 숫자를 센 기록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공부하면서 두 번째 숫자를 센 이야기도 민숙이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이 1장에서 14장까지의 그 사건의 시간 시간을 보면 대략 신해산에서 머문 1년쯤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끝나는 시점 이야기.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면 사실 10년, 100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신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기간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끝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신해산에서 앞으로 100년, 1000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 100년, 1000년 살아야 돼요? 가난에 들어가서 앞으로 100년, 1000년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가난에 들어가서 길게 보면 1500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해산에서의 머무는 기간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신해산에서 부랴부랴 도착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신해산에 도착할 때 보면 뭔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행군하듯이 턱턱턱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신해산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신해산에서 도착할 때까지 보면 정말 중구난방 오압지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목표는 정해졌고 방향도 정해졌는데 뭔가 대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신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신해산에서 1년을 머무른 거죠. 1년을 머물렀고 이제 1년 머물고 난 후 신해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신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 길은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진영이 그렇게 불분명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해산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군대 진영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누가 있죠? 싸워야 될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고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10년, 100년, 1000년, 1500년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신해산 1년 만에 사람 숫자를 잘 조직화해서 체계화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이야기로 가면 신해산에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1년 동안 있었던 그 신해산 이야기로 가보면 그 공간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 언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사람들로 보면 이제 애굽의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위대한 사건이 그 기간에 있었다. 라고 이제 크게 시간 공간 인간을 묶어서 정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드신 사건의 핵심은 언약을 체결해서 나라를 세운 거죠. 이게 재미있는 건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인간들과 나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는 제사장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 세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신해산에서 약 한 1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크게 보면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시간을 몇 달을 더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 체결하고 뭘 만들어놓은 거니 성막을 만들었어요. 5개월 20일 정도 언약 체결하고 난 후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조직화했어요. 이 시간을 또 지금 우리가 민숙이 1장에서 10장까지 이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1500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걸쳐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지극히 적은 사람들 그러니까 12명이죠. 12명을 대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게 새 언약 체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 한 3년 정도 치밀하게 준비하신 후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며칠 계시다가 바로 승천에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이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뒤에 세팅을 해가는 이런 형식을 띄었다면 대략 한 열 달 정도 이런 세팅을 띄었다면 이후에 이제 1500년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모습은 한 3년 준비하고 체결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약 한 40여일 만나고 바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너무나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이 언약 체결하는 이 두 번에 걸친 이 장면들을 기록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신다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민숙이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하신 내용의 그 시작 부분에 가보면 이제 민숙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탁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딸 첫날에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얘기는 5개월 20일 동안 회막이 잘 제작되어지고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이미 결정난 상태에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민숙이 일장에서의 이 사건의 시작 이야기는 레위기와 추리국기 후반이 다 담긴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는 건지 신의 산에서 신의 산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죠? 올라오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성막이 5개월 20일 정도 기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어떤 제사가 진행되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다 정리정돈 되고 그런 다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 내에서 정상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 놀라운 장면인 거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즉 열두지파 플러스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는 이미 먼저 레위기에서 이미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열두지파 플러스 원 이렇게 구성이 된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의 인구조사의 원칙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입니다. 남자 중에도 어린아이나 나이 많이 든 노인들은 제외되는 거죠. 조건이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제사장 나라는 싸움꾼 만드는 나라인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뜻 이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이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하면 이 말을 이제 전체 민수기 이후에 신명기 이후에 여우수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후에 민수기 이후에 신명기 이후에 여우수와 이야기를 전체를 묶어보지 않으면 여기서 딱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만드시고 싸움꾼만 만드셨구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 전체를 책임질 사람의 숫자를 선별하라 이 말입니다. 뭐 할 사람이라고요? 책임질 사람. 참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책임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그 책임들을 줘주니까 우리가 서로 잘 사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국방을 책임져주고 경찰들이 치안을 책임져주고 농부들이 농사 일을 책임져주고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일을 책임져주고 각자 다 책임져주죠. 이렇게 책임을 져주니까 우리는 졸아도 되고 가끔 늦잠 자도 되고 가끔 그냥 존다는 얘기는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책임 안 지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있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지 책임지고 있는데 졸음이 울리는 없지요. 자는 건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제저녁 잘 주무셨어요? 왜 우린 잘 주무셨나요? 책임지는 경찰들과 책임지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잘 주무신 거죠? 네. 고마워해야 돼. 잠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잠을 잔다는 얘기는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본능적 의식이 스탑됐다는 거잖아요.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주변의 외부 장치가 다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한다면 온 세상이 오늘 이대로 움직여가는 건 각 곳곳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자풀철주야. 밤잠 설쳐가면서 책임져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20세 이상 그 당시 상황이죠. 그러니까 출 애굽하고 애굽에 나와서 신해산에서 도착한 바로 그 시점 이제 모든 언약을 체결하고 한 그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으로부터 20세 이상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싸움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좀 쉬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쉬라는 거죠. 그 부분은 여성들은 쉬라. 그 다음에 노인들도 쉬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좀 쉬어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12지파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세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외에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지만 각 지파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곤란했죠. 그게 뭐냐면 각 지파별로 숫자가 끝자리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묶어서 몇백 명 이렇게 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꼼꼼히 아론과 각 진영의 책임자들이 각 지파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팔 들어봐, 내려봐, 앉아봐, 일어서봐, 엎드려봐 이런 걸 다 해서 오케이 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쪽 해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숫자를 세워서 각 12지파 사람들의 끝자리 숫자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얼마나 일을 꼼꼼히 하는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잘 나와 있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60만 명이 좀 넘죠. 60만 명이 넘고 그 다음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 숫자 정했잖아요. 숫자 샜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이 비율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이제 첫째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또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일종의 자기 또래 사람들 또 여인들 또 위에 노약자들 그 다음에 이들을 책임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까지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칼 들고 싸우는 일이 주된 본업이 아니라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중간에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싸워서 거기에서 뭔가 얻어서 나눠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폭이 많아진 거죠. 그 구성 비율이 잘 정리정돈됐다라는 이야기가 민숙이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진영을 잘 갖추었는가. 원래 이제 제사장 나라 하면 그 나라 이름만 언뜻 생각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얼마나 튼튼한 나라로 이 십계명을 비롯하는 법령 그리고 그 법령을 시행할 수 있는 일종의 책임 있는 책임자들 그 다음에 그 책임자들과 함께 사실은 그 책임자들을 고마워하면서 책임자들을 돕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 정리정돈되어서 외국에서 노예백석이었는데 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세상에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는지를 이제 외형적으로 다 보여준 장면이 민숙 1장에서 11장이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와우 이전에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레위기 이야기 추레위기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를 싹 지금 체계화한 거죠. 이렇게 한 민족으로 우리 아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그 다음 이제 공과 의리를 해가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5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남부럽지 않는 나라로 싹 세팅되는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몇 년 갈 수 있는 거니 1500년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정리정돈이 딱 된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당장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초점이지만 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 사람들 60만 명이 당분간은 싸움에 전력 투구해야 돼요. 그 당분간이라는 얘기는 대략 이제 이후에 가나안에 가서 보면 물론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사건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아 쏘리 광야 생활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민숙인구조사 사건 이후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40년 후에 가나안에 가서 이들이 싸우는 일은 약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전업합니다. 그 다음 싸우고 난 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군대로 전업으로 남는 게 아니죠. 싸우는 일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바로 그 다음에 생업전선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 말 속에는 1차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목적으로 하되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1차 이 생업 이 전쟁을 위한 생업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책무가 있으며 플러스해서 바로 농사 짓고 고기 잡아야 되는 산업전선의 책임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이들은 바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생업에 뛰어들어서 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니? 11조를 만들어야 돼요. 와우 해주세요. 와우. 그러니까 굉장히 제사장 나라 조직에서 중요한 거죠. 대체적으로 이전에 이제 이후에 보면 군인들 그러니까 이게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하는 이 군인들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24시간 그 생각만 해도 어느 결정적 싸움의 순간에 패할 수 있거든요. 패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민족 전체가 다 죽거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싸움에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 패해서는 안 된다. 이 목적 때문에 사실 24시간 군인으로서의 자세 그러니까 늘 5분대 기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도 좀 뭔가 쉬다가도 5분만에 전쟁 준비하고 나가서 칼과 창을 휘두를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냈다. 이게 군대잖아요. 그렇게 군대를 만들어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유지해 왔는데 지금 제사장 나라의 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약 5년 정도 전쟁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니 전쟁을 취하는 것은 약 한 20분의 1 혹은 10분의 1 그러니까 전쟁에 전업해야 되는 건 10분의 1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뭐를 해야 되는 거니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장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민숙이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 속에는 이미 가난에 도착해서 싸움에 대한 책임과 뿐만 아니라 모든 생업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선별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난에 도착해서 이후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생업에 전업하는데 싸움이 생업보다 확 줄었다 그러니까 싸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상시 군인과 상시 경찰들을 우리가 유지하잖아요 싸움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상시 군인들의 역할을 많이 줄였다 어느 정도로 줄였는가 그리고 생업에 투철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역할을 맡긴다 라고 여기서부터 세팅이 되어 있고 예우사에 가면 그 세팅이 현실이 되는데 싸움의 비중과 생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비율로 이미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세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말이 되죠 5, 5이 백과 이긴다는 얘기는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20 대 1이라는 얘기죠 백이 만을 쫓고 이건 몇 대 1이에요? 100 대 1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군대에 비해서 20분의 1 혹은 100분의 1로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책임은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싸움의 전쟁으로 실제 책임져야 되는 것은 20분의 1, 100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쟁 수행은 그 정도로 하면서 나머지는 자기 생업의 전력 투구에서 거기에서 생긴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부양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반무통 일부를 남기게 하는 이게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애들이 되셨죠? 와우 제사장 나라 와우 제사장 나라 사부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 월등한 나라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향후 1500년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순차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재미 있으셨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하셨는데 다음 주 통덕 공부 시간에 또 이야기를 묶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어떻게 민수기의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으로 이어지는지 다음 주에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통덕교회에서 주일 아침 통덕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대로 풍성하게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키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어떻게 큰 뜻을 이루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우리도 나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려가는 놀라운 통덕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복진진 되시기 바랍니다